지금 들려드린 노래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 이 곡을 첫 곡으로 들려드렸냐면 이 노래 제목이 Beautiful World라는 제 3집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이 곡이 제목과도 같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이 캠페인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첫 곡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다가 말을 붙여서 이 환경 캠페인의 주제음악으로 앞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아까 사회자분이 소개해 주신 이승철 씨하고 같이 밴드를 하고 있어요. 25주년 잠실 주정기장에서 많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금은 혼자 하지만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 5만 명? 그 정도 왔었나 봐요. 그때 관객들이 많다 보니까 무대가 진동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흥분된 기억이 나거든요. 이 환경 캠페인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그때의 그런 어떤 제가 흥분된 그런 기분 그런 거를 빨리 뭐 너리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해가지고 곡을 선택해 봤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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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